안녕하세요. 이하정 강사입니다. 모두 알찬 한 해 보내셨나요? 혹시 이대로 한 해를 보내기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트램폴린핏 강사에 지원해 보세요. 하루 8시간 교육으로 운동을 좋아하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트램폴린핏 강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이쪽을 참고하세요. 8 엑서사이즈 시작하겠습니다. 1번 엘보백, 2번 풀다운, 3번 리업, 4번 니조깅, 5번 엘보키스, 6번 피카부, 7번 하키셋, 8번 멍키스텝입니다. 1번 엘보백, 팔꿈치를 세운 상태에서 앞에서 무거운 어떤 땅땅한 어떤 밴드를 뒤로 쭉 당겨준다라는 당겨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선 등을 쫙 조여주세요. 발은 햄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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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컬 갈 건데요. 왼쪽 4번, 오른쪽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, 시작! 1, 2, 3, 4, 5, 6, 7, 8 2번 풀다운,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것을 정수리 위에서 등을 쭉 당겨주면서 운동하겠습니다. 풀다운하고 다리는 햄컬이고 한쪽씩 한쪽씩 번갈아가줍니다. 준비, 시작! 1, 2, 3, 4, 5, 6, 7, 8 3번 니업 무릎을 배꼽 위로 올려줍니다. 양손은 주먹을 깍지고 위에서 무릎 사이에서 교차시켜줍니다. 준비, 시작! 1, 2, 3, 4, 5, 6, 7, 8 4번 니업 조깅 무릎을 배꼽 위로 하면서 한쪽, 한쪽, 한쪽 교차시켜서 조깅을 해줍니다. 준비, 시작! 1, 2, 3, 4, 5, 6, 7, 8 5번 엘보 키스 팔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손을 붙여주세요. 여기에서 점프를 하면서 손을 위로 쭉쭉 올려줍니다.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게 올려줍니다. 준비, 시작! 1, 2, 3, 4, 5, 6, 7, 8 6번 피카부 양쪽 팔 엘보 키스인 상태에서 밖으로 벌려주고 오므려주고 벌려줄 때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는 거 유의하세요. 앞에, 뒤에, 앞에, 뒤에 팔은 아웃, 인, 아웃, 인, 인, 아웃 들어갑니다. 준비, 시작! 1, 2, 3, 4, 5, 6, 7, 8 7번 하키스 양팔을 쭉 올려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왼발 제기차기 제기차기 할 거예요. 앞으로 2번, 뒤로 2번 그 다음 반대손 앞에 2번, 뒤에 2번 시작해보겠습니다. 시작! 1, 2, 3, 4, 5, 6, 7, 8 8번 멍키스텝 오엔, 오엔, 오엔 엇박자로 들어가고요. 발을 원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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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투 들어갑니다. 손은 위에, 아래, 위에, 아래 준비, 시작! 1, 2, 3, 4, 5, 6, 7, 8 연결동작 들어가겠습니다. 2, 3, 4, 5, 6, 7, 8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